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플러스가 지난 6월 28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예비 창업자들에게 점포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소상공인 유망사업, 성공사관학교 사업에 참여한 예비 창업자 중 점포체험 희망자 10명 내외를 선정하고, 홈플러스는 2개월간 점포 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. 점포체험을 끝낸 후에도 계속 영업을 원할 경우 홈플러스와 장기 계약도 가능합니다.